. . 우와.. 리얼한거 봐. 잠시만요 근데 타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요? 오반데? 하우스 플리퍼의 치명적인 단점은 역시 온라인이 안 된다는 거야. 혼자서 조용히 청소하는 수밖에 없어. 인테리어를 해도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든가 스샷을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해야되지. 동물의 숲은 초대라도 되잖아? 아이 뭐야 이거. 저번에는 좀 선택해서 하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매일이 쌓이니까 그냥 위에 거서부터 할게요. 주문을 끝내기까지 70% 가봅시다. 다음 색으로 칠하기. 밝은 레몬. 오우우 집이 굉장히 뭔가 벽 색이 박물관 같이 돼있네? 근데 진짜 집을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 그러면은 되게.. 하.. 뭐라고 해야되지? 계속 내 새집을 꿈꾸게 돼 집에 들어가려면 아직 2년도 더 남았는데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상상을 자꾸 하게돼요 이게 되게 멍청한 짓이거든? 왜냐면 2년 뒤에 일이잖아 2년이면 엄청 먼 미래거든 지금 할..하는 일이나 잘할 것이지 왜? 다음 색으로 칠하기 슬리피블루 여기다 이렇게 놓고 좋아요 좋아요 이 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아깝네요 이게 단색으로 이렇게 다 도배를 한다는게 천장이랑 봤을때는 이 색이 더 잘 어울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색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도 이쁘네 무씨 다 바르는 것마다 다 이쁘대 팔랑귀도 아니고 팔랑논 이 밑에는 오토에 칠하라는거야 이거 칠하기가 엄청 힘들구만 보통 정상인이라면은 침대를 치우고 작업할텐데 아.. 확실히 아까가 더 나아 방.. 벽색이 이런 색이라고 생각해봐 좀 많이 눈 아프고 약간 밀폐된 느낌 받을것 같아요 밝은 복숭아색 이번에는 다 도배만하네 아 근데 여기 인테리어 다 잘되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이런 색으로 바르는건지 난 이해가 잘 안된다 돈을 버리고싶나봐 나도 막 돈 좀 버려보고 싶다 난 진짜 천원 한장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한거 좀 선물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아 이 딸기새끼 겁나 고마워? 마치랠깐 천원도 소중한데 그걸 열장뭉치에 만원을 준다고? 결혼하자 내가 비록 유부남이긴 하지만 잘해줄게 월급은 몇원이냐고요? 15원 이게 시급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 말한거고 실은 월급 15원입니다 스킬포인트가 좀 쌓였나? 어? 페인트 절약 풀로 업그레이드 퇴근! 추가 화장실이 꼭 필요해요 오오 이거 타일도 달아야되겠죠? 추가 화장실이니까? 타일 밑 패널 작업하기 일단 문을 팝시다 어이야 남의 집 부속이 너무 재밌고 일단 가구들을 제거하고요 벽 타일 붙이기 그라이 세라믹 벽 타일 그리고 회색 세라믹 패널 이걸로 해보자 요거 타일 밑 패널 작업하기 타일을 고르고 이걸로 여기를 이렇게 도배하면 돼? 우와 리얼한거 봐 잠시만요 근데 타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돼요? 오반데? 그냥 손에 계속 들고 하면 안되는거야? 야 이거 진짜 빡세구나 어 진짜 무슨 버터 바르는거 같네 타일을 하나 더 삽시다 타일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슬슬 토할거 같은데? 정상이죠? 이거 원래 타일 이렇게 한무더기 사는데 얼마정도 들까요? 진짜 7만 8천원이면은 이거 살 수 있어? 아 안될거 같은데 아 진짜? 1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이제 작업하는게 돈이 많이 들겠지? 오 찾아봤는데 화장실 하나를 전체 타일 시공하면은 백만원 정도 생각하래요 크어어어어어어 타일은 창틀에 해도 %가 안오른다고? 꿀팁 감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86% 잖아 응 안올라 말좀들을걸 아 % 안올라 말 겁나 안 들어 아... 근데 기왕 하는거 여기 더하자 여기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를 야 창틀을 타일로 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어, 그게 접니다. 다 해드리죠. 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님이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한 번 일거리가 생기면 몇 천에서 몇 억을 버신대세요. 와아... 근데 인테리어 1억 넘는 그런 곳 흔치 않을텐데? 일반 가정집이면. 인테리어 정말 많이 들면 한 5,6천 정도 들고요. 그 인테리어 하신다는 곳은 아마 이제 전문 가게나 뭐 좀 큰 곳일 거야. 호롤롤롤롤 하랄랄랄랄랄랄 호롤롤롤롤롤 하랄랄랄랄랄랄랄랄 소오옷통 꼬옷 소오옷통 소오옷통 호롤롤롤롤롤롤 소오옷팅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게 작업이 빠르네. 짠, 됐다. 와아, 이거, 이거 조립하는건 또 처음 보네. 뭐야이거. 어! 오! 뭐야, 벌써 다 달았어? 됐다. 됐다. 쪼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세우고 꽂고 넣어놓고 쪼이고 닫고 쪼이고 꽂고 틀을 맞추고 쓰읍 생각보다 이거 손이 많이 가네요. 하긴 샤워부스 설치하는데 손 많이 가겠지. 됐다. 됐다. 야아, 씨. 정말 세세하게 다한다. 놓고 똑같이. 야, 이번 작업은 한 천만원 받아야되겠는데. 틀을 꽂아주고 위에 프레임을 얹어주고 꽂고 이게 이제 문의 걸쇠군요. 문이 열릴 수 있게 이게 회전하게 잡아주는 역할 밑에도 틀을 꽂아주고 야, 끝났다. 깔끔하다. 어우, 힘들어. 바닥에다가도 이제 회색 세라믹 패널을 놔야되는군요. 왜 다량 구매 밖에 안 돼요? 아아아아 아, 바닥에 타일 놓는 거는 그냥 되게 심플하네? 이렇게 오오오오 내가 일일이 깔지 않아도 그냥 한 번에 촥 깔리네요. 오케 됐죠? 끝. 아, 근데 도색을 왜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야? 고객님 침대 위에다가 이제 페인트통 올려놓고 처벅처벅 아, 근데 이 진짜 이사 딱 하면요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냥 인생에 큰 목표를 하나 이룬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 난 솔직히 지금도 아직 좀 철없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나이에 맞춰서 자기 정신도 같이 성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항상 20대 초반이고 싶고 나이는 계속 먹었는데 생각은 계속 어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지. 플레임님은 레드가 강렬한데 블루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의뢰인이 블루를 좋아해서 강제로 지금 칠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제 방을 빨간색으로 도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하면? 아이고, 힘들다. 도배가 제일 피로해지는 것 같아. 와, 작업을 하다보니까 벌써 밤이 됐네요. 수입 750만원? 만족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겨 어어, 모든, 모든 기능이 다 언락됐었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이제 작업실을 좀 꾸며볼게요. 하나하나씩 깔끔한 걸로. 야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이거 돼! 축구공 타일? 진짜 축구공같이 생겼네. 야, 욕조 팔어, 이거. 뭐야? 이게 하나씩 클릭해야 되는게 너무 빡치네. 현실에서는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돼. 왜 천장은 작업을 못할까요? 이제 바닥에다가 깔자예요. 뭘로할까요? 그라이스 개어 스타일 과자. 초옷?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개구리인데? 어, 여기 있네? 같은 거. 초옷? 음인이이이이이.. 그거야! 너무 좋아. inspires 아. 너무 좋아.. 하아... 쓰읍... 하... 쓰읍... 하아.. 흥분. 아. 더러워! 오케이. 꾀오오오오오옵! 너무 좋고. 사치 좀 부리자. 짜잔. 아. 이쁘다. 여기가 변기 있었던 자리죠? 오. 약간 비대에 달려 있을 것 같이 생긴 그런.. 됐어? 변기 설치 엄청 심플하네.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 내 작업실인데 이쁘게 꾸며야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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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거야? 되게 빨리 설치되네요 야! 아! 아, 미쳤어.. 아 너무 좋아 뭐여, 씨.. 뭐여 이거 아 이건 근데 문달면 티가 안 나니까 자 쓰 으의의의의의읏.. 너무 좋아 아 너무 깨끗해 이게 제 화장실입니다 좀 좁기는 하지만 있을거 다했죠 아 거울이 없네 불을 켜 아 너무 예뻐 만족 아휴 진짜 아 화장실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진짜 인텔이 언제 하냐 아 근데 진짜 다 바꿔버리고 싶다 정말 격하게 다 바꿔버리고 싶다 와 침대는 진짜 팔자 이거 7,000원이다 씨 짜잔 이것도 팔자 아우 야 카펫이 썩었어 아 이거 한 번 만지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도배부터 하자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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